여러분 핀볼 기계를 좋아하세요? 그리고 RPG 게임을 좋아하세요? 이 두 짐을 합치면 결과가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하세요? 바로 이렇습니다. 핀볼 RPG이란 게임에서는 핀볼하면서 퀘스트를 깨야 하는데 보상받고 레벨이 증가합니다. 인벤토리에서 얻는 방어구와 무기를 장착할 수 있고 이 아이템과 레벨업으로 스킬이 올라갑니다. 스트렝트는 데미지, 스타미나는 헬스, 위스튬은 심부름 퀘스트를 성공 가능성, 캐르스마는 대화 퀘스트 성공 가능성, 그리고 라크는 공이 사이드에 안 빠지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을 증가시킵니다. 게임하면서 왼쪽의 하이스커도 볼 수 있고 퀘스트가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. 이런 퀘스트로 던전도 열 수 있습니다. 던전 안에서 공이 빠지면 공이 없애는 대신 헬스가 떨어져요. 핀볼 기계답게 이 게임에서도 공이 다 없으면 게임긴 하지만 던전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다. 헬스가 떨어지고 회복 아이템으로 자신을 치유해도 됩니다. 던전에서도 퀘스트 몇 가지를 완료해야 합니다. 성공하면 상자를 얻어요. 이 상자에서 방어구와 무기 아니면 유적이 보상으로 들어있습니다. 유적을 몇 가지를 모으면 수돈적 보너스를 받아요. 필요하지 않은 아이템을 팔고 그 돈으로 상자를 살 수 있어요. 핀볼 기계와 RPG를 조합시키는 것이 참 재밌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옛날에 술 단골집에서 친구들이랑 핀볼 많이 했는데 PC 게임으로는 아주아주 옛날에 윈도우스 핀볼만 했었어요. 이 게임의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어요. 하지만 이 핀볼 기계는 조금 재미없다고 생각해요. 특별히 재미있는 부분이 없고 기계 하나와 던전 기계밖에 없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. 하지만 아주 저렴한 게임이어서 핀볼 기계를 좋아하시면 이 게임 한번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